자, 지금부터는 스트레이키즈와 함께 재미있는 게임을 진행해 볼 텐데요. 인도네시아 국민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바로 배드민턴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배드민턴 강국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배드민턴을 워낙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이번에도 금메달을 따줬대요. 오, 축하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그냥 배드민턴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배드민턴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게임이죠, 한솔씨? permainan kali ini, kita akan memainkan 배드민턴, namun racket yang digunakan sedikit aja. dan 팀 akan dibagi menjadi dua, dan buat 팀 yang kalah, akan menerima hukuman. 이게 의견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요. 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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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YB! 멋있다. 지금 제 옆에는 1번부터 8번까지 라켓이 숨겨져 있거든요.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랜덤 배드민턴 아자차카팀 대 YB 대 아자차카팀 준비되셨습니다 먼저 2대20 3점을 먼저 내면 승리입니다 3점 그냥 주걱적으로 보내면 이겨 1대10입니다 야 저거 실제 몰랐어 뭐야? 숟가락이 뭐야? 잘한다 오케이 이제 성흥이 모기체 좋아요 뭐야? 잘한다 너무 잘하십니다 역시 여기 경력 진짜 잘한다 이제 1점만 따면 우승이기 때문에 야 듀스 가야지 듀스 야 듀스 가야지 듀스 가야지 들어와라 고고 스테이 방문 세뱀 안녕하세요 스리키스입니다 퇴퇴퇴 어차피 한 팀이고 나의 내 팀인데 빵빵 슬퍼서 볼 수가 없어 콤마 찍고 다음 목표들을 쳐봐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오늘 정말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스트레이키즈 오늘 어땠어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뭔가 오랜만에 저희 8명이서 같이 약간 스포츠를 스포츠를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막내들은 어땠어요? 참여 말대로 진짜 오랜만에 다 같이 스포츠하는 그 기분이어서 배드민턴은 또 다 같이 처음 쳐보는 것 같아서 네 진짜로 처음 되게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정말 자 우리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까문스테이 바꾸 까문스테이 아쉽지만 그래도 보고싶은 마음 외치면서 다 같이 인사드려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기타 까문스테이 바꾸 까문스테이 바꾸 아유